네, 오늘 핵심 뉴스 키워드로 분석해 봅니다.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다이너마이트 쇼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기자단도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겠죠. 네, 풍계리에서 오늘 핵실험장을 폭파한다라는 것이 북한 측 계획인데요. 당초에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날짜가 허락하는 날, 일기가 허락하는 날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현재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한경북도 길주 쪽에 풍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기상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빠르면 오늘 중에 폭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진실로 평화로 가는 축포가 터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증거 은폐를 하는 이런 어떤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을 은폐하는 모종의 또 하나의 음모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핵실험장을 폭파하기 전에 내부의 우라늄이나 방사능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측정이 있어야 북한이 어느 정도 핵 개발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전문가도 없이 이렇게 폭파한다 이런 면에서 증거인멸, 증거 은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 전문가 초청이 빠졌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자단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우리나라 기자단의 명단도 받아주도 않고 우리나라 기자단의 8명이 북경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외신 기자들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어저께 공군 수송기 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원주 갈마공항에서 함경도 길주까지 가는 그 길에 기차길로 약 412km 정도 되는 먼 길인데 창문을 열지 못하는 블라인드 기차라고 그래요. 밖을 보지 못한다. 또 기자들이 가져간 모든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방사능 장비 이런 것을 다 압수당했다라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핵을 더 이상 실험하지 않고 일단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평화의 전환점 그런 면에서 참 기대도 없지 않아 큽니다. 오늘의 어떤 풍계리 핵행사가 과거 영변의 냉각탑 행사처럼 일회용 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하게 한반도와 세계 평화로 가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이러면 오늘 폭파 행사가 열릴 텐데요. 전 세계의 시선이 여기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확인하시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716호의 모욕입니다. 716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임번호죠.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다스는 형님 것이고 뇌물수수 혐의는 본인한테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62일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구속 기소가 된 지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나온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 내 형님 거로 알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건희 지금 삼성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장에는 사면을 해주는 것을 대가로 미국에서의 재판 비용을 삼성이 대줬다.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모욕이다. 나에 대한 모욕이다. 난 한 번도 기업인들과 독대한 적도 없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약 12분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동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해명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 제시도 분명히 명명백부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법정에서 판결을 유리하기 위한 그런 법률적 꼼수로 일관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요. 특히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인들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정인들과의 법정 대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면서 또 한 번 어떤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임 번호가 716호인데 박근혜 대통령 수임 번호는 503호예요. 두 개를 합하면 1219호가 되는데 두 분이 딱 대통령 취임한 날이에요. 역사의 우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어저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9주년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기 때문이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치 보복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 보복이 아닌가. 아무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어제 열렸는데 증거는 인정하되 혐의는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박현주 홍콩행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계 금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사업에서는 손을 뗀다고 합니다.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본인은 해외 전략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배구조 쪽에 압박을 좀 느껴서 이선으로 후퇴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전문 경영인들한테 넘기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박현주 회장의 연세가 제하고 나이 같은데 벌써 지금 은퇴할 연령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김상조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미래에셋그룹은 삼성그룹이 또 현대차그룹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해왔던 지배구조에 관한 나쁜 행태 그것을 모두 모아서 지금 미래에셋이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가장 나쁜 기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일값 몰아주기에서 또 지금 혐의가 조사 중이에요. 이런 판국에 자기가 몸을 빼는 것은 그것도 완전히 빼는 것도 아니고 홍콩 사장으로 몸을 빼는 것은 홍콩 도주다 이런 오해를 받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형태가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인데 이혜진이 아니라 자기가 네이버의 온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수천억 원의 자사주 교환을 해서 정부의 어떤 규제 의혹을 피해간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 금융의 국제화,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현장을 피하고 보자 하는 보신주의냐. 그런 면에서 세간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네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가계부채 풍선효과입니다.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가계부채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택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증가세가 좀 소포 꺾이긴 했지만 이 주택 대출이 또 기타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풍선효과라는 게 한 곳을 막으려고 그쪽을 억제하면 다른 곳에서 튀어져 나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당연한 이치일 수가 있어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행정만능주의로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조금 출균화했지만 오히려 기타 대출 같은 데서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런 것이 오늘 아침 뉴스의 핵심인데요. 이 가계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공감합니다만 그 방법론에 좀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이 신용대출 같은 것인데요. 신용대출이 늘어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대출 대출이 파산됐을 때 금융부도가 일어나면 과연 담보도 없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신용대출은 금리가 일반 가계 담보대출보다도 높아요. 그러면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가계부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은행들, 금융수지에, 영업수지에는 굉장히 흑자가 되는 은행들은 원님들께 나팔을 부는 그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 규제 만능주의가 가까우는 어떤 풍선효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기타 대출 증가세는 또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뇌관이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가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월가 여인천화입니다. 박사님, 저 초등학교 때 이 여인천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월가 여인천화. 여인천화는 명종대의 문정왕후 얘기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월가 얘기는 스테이시 커닝햄이라는 한 여자 금융인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월가에 정권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NYSE라고 하는 뉴욕 정권 거래소예요. 이게 1792년에 생겼어요. 올해로 벌써 226년의 역사인데요. 여기에 67대 회장의 스테이시 커닝햄이라는 여인이 CEO로 취임을 한 겁니다. NYSE 역사상 처음이죠. 그동안 금융하면 왠지 여자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장 금융 중에서도 가장 다이내믹하다는 뉴욕 정권 거래소의 여자가 자연스럽게 CU에 오르는 현상. 이것이 월가의 여인천화라는 언론계의 미국 언론과의 진단이 있어요. 사실 1년 전에 미국의 나스닥 거래소에서도 프리드만이라는 여인이 CU에 올라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대, 양대 정권 거래소가 하나는 뉴욕 정권 거래소 또 하나는 나스닥인데 둘 다 지금 여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분은 1994년에 인턴, 대학생 인턴으로 출발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고 처음에 취직을 했을 때 뉴욕 정권 거래소. 월스트리트라는 곳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 전화기 있는 데를 여자 화장실 부스로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유리천장을 뚫고 여인천화를 열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여자라고 해서 뉴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 모두 능력만 있으면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쇼, 7일 루크호의 모욕, 박현주 홍콩행 가계부채 풍선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 여인천화까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